아참아! 아하! 오! 민토야! 경토야 무서워 어떡하지? 오! 경토야! 어? 민토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워터파크야 워터파크? 심지어 맵도 엄청 넓어! 빨리가자 나 정말 가고싶어 빨리가자! 어우 더워가지고 요즘 장난 아니었는데 잘 됐어 나 계속 선풍기만 쐬고 있었잖아 어 여기 우와! 우와! 어? 나 다이어트 안했는데 어? 경토야 비키니 입는거야? 어어? 잠깐 보지마 나는 파란색 오! 나 시원해보인다 민토야 보면 안돼 알겠어 경토야 나 여기서 기다릴게 천천히 나와 와 매매 엄청 넓네 더운데 잠깐 들어가볼까? 어우 시원해 어 매매 엄청 크다 여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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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토야 어 경토야 이게 뭐야 아줌마 같아 어? 아니 다른건 너무 야해서 이걸로 했는데 이게 깔끔할거 같은데 이거 입어봐 어 근데 너 너무 야해 아니야 야하지 않아 시원한게 최고야 아 민토야 그러면 눈감고 있어? 어 영상 찍고 있으시나보네 아시나보다 아예 창피하단 말이야 민토야 시원하게 입어 창피할게 뭐가 있어 우리 민토야 어 되게 잘어울려 오예? 가볼까? 몰라 나 창피해 우와 여기 아이스몰드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들어가면 있어 한번 가보자 우와 오 우리 점프력이 이렇게 높았나? 우와 민토야 여기봐 우와 여기 뭐야 우와 벌써부터 지금 시원해 민토야 나 너무 신나 어 그니까 저기 올라가 계단이 엄청나 어 이거 빠지지 않게 조심해 이거 뭐야 어떤거 타지? 요거 한번 올라가서 타볼까? 그래 우리 런 위에 런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서 빨리 가보기 에자 어 런 버튼 어디 있지? 어 있다 여기 왼쪽에 있어 오오 나도 엄청 빨라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다가 오오 오 떨어지지 않게 조심 해야겠다 히히 와아 완전 재밌겠다 가볼까? 이거 진짜 무서운거 아니야? 니토야 웃 얘는 응? 나 이쪽으로 갈게 난 요쪽에 타렇게 이따 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완전 신나 완전 시원해 정신차려 대박이다 어떤거 다보지 다른 거 이거 썰맬같은데atchet볼까? 저기 있로 가 양념 다시 빨리 가자 나는 점프해서 가야子 거기로 가면 안돼 아 진짜 일로 가야지 점프 점프 우와 아 그건 여긴가? 여긴가 보다 그니까 여기야 아 거기야? 응 우와 여기 동굴이야 어디 한번 아 저기 있구나 넓다 넓어 민트야 너 길치구나 어 여기 완전 이뻐 어 뭐야 잠깐 마우스 클릭? 어 화면 뭐 나온다 어 나도 나도 어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오 어 완전 재밌어 왜 자꾸 왜 자꾸 넘어져 어 여기 대박이다 그니까 어 일단 더위가 삭아 원 Fest 맞아 여기 또 뭐지? 어 이건 뭐야 우와 신기한거 되게 많네 여기는 또 뭐지 한번 가보자 오 이거 신기한거 있다 이거 한번 타볼까? 호우 Black 어잇 워어어어 어 뭐야 으야아 어우 되게 되게 넓어 되게 길어 어 디렉아 잡아줄게 여기서 여긴가 나왔는데 어? 왔다고? 어디 갔지 아ته visit 언제 나왔어 지금 Murph 스크롤 뒤로 해보니까 엄청 넓다 진짜 어 japanese 안녕하세요 ants paralyzed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럼 안녕 안녕 귀엽다 여기 봐봐 몰랐는데 여기 얼음 거인이 이렇게 앉아있었어 우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잠깐 저쪽으로 가보자 가볼까? 나사람 들여와 우리 보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우와 어떤 걸 타지? 왼쪽 거 타자 민트야 우리 같이 타자 어 어떤 거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 그래 이거 타자 가자 같이 하자 아휴 오 오 민트야 사람들이 무서워 어떡하고 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야 오 오 오 오 무서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오 와 그래서 와 민트야 너무 재밌어 어 똑같은 곳으로 왔어 근데 이제 여기는 탈 거 다 탄 거 같으니까 여기 중앙으로 가볼까? 어? 허어? 와 저거 뭐야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 뭐지? 우와 장난 아니다 저거 뭐야? 여기 그냥 수영해도 될 거 같은데? 와 난 상어야 으아 잡아 먹겠다 아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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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는 거 봐 으허허헣 자 그러면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 으허허헣 으응? 우와 여기 여기서 그건가 봐 위기에 빠진 사람들 그때 우리 상아한국 해보자 으허허헣 저기서 구해주세요 해봐 으허허헣 진짜 형 또가 민 또해 상아한국 어! 어프! 살려주세요 빠졌어요 저기 미인이 빠졌잖아 제가 구해드릴게요 으허허헣 나가시죠 어?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당신을 구하러온 상호입니다 으허허헣 자막 쒏허헉 으허허헣 안돼에 he aparece 아 재밌다 자 그러면 어 저기 이상한것도 있어 보이지 어? 민 또야 나 이거 분홍색깔 타고 싶어 그니까 요고 어떻게 타는거지? 여기쪽이야 노다다다다다다다다 오이 어잇 오 이게 뭐야 어? 요거 맞지? 요거 맞아 요거 맞아 어? 어 신기하다 양쪽에서 떨어지는건가봐 뭐야 뭐야 나도 왼쪽으로 갈래 하나 둘 셋 낙뚜야 같이가 뭐야 이거 이상해 어지러워 이거 엄청 재밌어 이거 언제 빠지는거야 어떻게 이거 빠지지가 않아 살려줘 윈토야 여기 엄청 기다란 미끄럼틀이 있어 진짜 이거 뭐야 가볼까 와 진짜 여기는 내가 여태까지 해봤던 워터파크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 계단도 엄청 길어 저거 뭐야 괴물이야 저게 하이라이트 같은데 이거 한번 타볼까 먼저 타볼게 같이가 무섭다 타기 왜 날 안타지지 뭐야 왜이래 이거 오 뭐야 나 뛰고있어 민토야 왜 걸어서와 몰라 뭐야 이거 저쪽으로 가보자 민토야 괜찮아 여기도 탈거 다 탄거 같은데 이쪽에 뭐가 있는거 같아 여기가 그곳이야 민토야 어 괴물 완전 무서워 민토야 타러가자 고고 고고 어 우리가 원하는건 이게 아닌데 저건데 어 잠깐만 길을 잘못 들었나보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점프해서 가겠어 어 사람이 엄청 많나 어 사람들 막 따라온다 아 나 여기있어 어 여기야 여기 아 거기구나 이쪽이었어 어 저기 앞에서 보니까 더 무섭다 어어 무서워 그러니까 한번 타볼까 이거 여름에서 탈 수 있다 우리 올라타자 같이 타자! 그래? 시-작! 오! 간다! 우리 친구분이랑 같이 탔어! 그니까! 이분은 머리에 뿔이 달렸네! 오! 잡아먹힌다! 방금 저 괴물한테 소리 났어! 어! 그러니까! 오! 무서웠다! 생각보다 싱거웠어! 이번엔 이쪽 거 타볼까? 오! 오! 위험했다! 와! 이거 뭐야? 여기야? 이거 맞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길이 통로가 이어져 있거든? 어! 엄청 무섭겠다! 한번 가볼까? 이거 엄청 기다란 거야? 그치! 누가 먼저 가지? 무서운데? 여기서 누가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어이?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어! 잘못 눌렀다! 미트야 안녕! 안돼! 안돼! 아이! 뭐야 이게! 아! 다시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사람들이 막 같이 하고 있어! 아! 어! 공 사라졌어! 어! 공 다 넣어졌다! 어! 끝났나봐! 어! 이 폭죽은 뭐야? 아! 하! 이번엔 롤러코스터 타보자 크라이처가 너무 타보고 싶어 이쪽이야 이쪽 나 진짜 롤러코스터 무서워서 잘 못타는데 경초 너랑 있으면 왠지 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무서운데 그럼 내가 앞자리에 앉을게 어 이거다 아 무서워 어 간다 어 가보자 시작 어 으허허허 으허허허 오오오오 조심해야겠다 오오 이거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밖으로 뛰어나가는거 아냐 그니까 어허 오 올라가 수만 불안해 내려가는거 아냐 와 이거 뭐야 도넛처럼 뱅글뱅글 또 도네 맞아 민트야 나 어지러워 어허허 나 멀미할 것 같아 으흐흐흫 속이 안좋아 아 언제까지 가는거야 어후 내려간다 어어오오오오오오와 엄청 짜릿했다 어 나 무서워서 나도 어허허허 어희 속이 안좋아 밑에 속이 안좋아? 어허 잠깐 앉아있다가 Avengers 괜찮아? 아 무서워 저런거 어떻게 타는거야 하하하 경두야 하하하하 일어나 어잉? 이거 보니까 오 딱 봐도 보통이 아닌데? 이거 뭐야? 어 저 노란색 저거 타자 저거 재밌겠다 경두야 빨리 와 어 알겠어 노란색 어떤거지? 이거 같지 딱 봐도 이거다 그러니까 선샤인 이거 타자 어 두명이차 타는거다 내가 이번엔 앞에 탈게 그래 그럼 내가 뒤에 탈게 고고 샤악 내려간다 우와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완전 재밌어 아 이건 뭐야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봐 어 민트야 우리 무거워서 안들어가는거 아니야? 여기서 멈춘거같은데? 어 진짠가? 아 아냐 아냐 어 들어간다 어 내 뒤로움직여 앙! 어! 무서워!! 어어!!! 야 beet!! 어헣! 정돌을.. 평생 살아갑니다 아아아아악!! 민토야 나 이거 봐 바닥에 앉았어 누구야? 나도 알 수 있어 호잉 어? 어흐흐흐 아 아니 이거는...? 민 민토야 어.. 겨..겨.. 1958 아! 아프! 아 숨막혀 난 상어라서 여기서 숨 쉴 수 있지 비즈야 빨리 나와라 숨막혀 시작한다 다들 보여요 아무도 없어 집에 갔나봐 하트 모양이야 하트 모양이야